SKT의 중단 페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SKT의 중단 페이크입니다. 일단 중국어로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페이크입니다. 일단 2대0을 승리했는데요. 무슨 승리 소감부터 말씀해주세요? 오늘 경기 반드시 2대0으로 이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겨서 만족스럽고요. 경기력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4연패의 이유에 대해 궁금했는데요. 지난 인터뷰에서 피노 선수가 실력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냥 다 같이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문제점들이 점점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력적으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페인에서 승수가 승설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최근에 승수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고 그게 가장 큰 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한 경기에서 신드라 스킨을 사용하셨어요. 네. 본인이 무슨 스킨을 사용하셨어요? 그때 제가 스킨을 끼려고 하진 안 끼려고 했는데 버그 때문에 갑자기 선택이 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럼 나중에 경기에서 무슨 스킨을 사용할 생각이 있으세요? 나중에 신드라를 하게 되면 한 번은 꼭 쓰고 싶습니다. 세수, 숙소요? 많이 늙어서요? 어떠세요? 지난번 혼자 살면 무섭다고 하셨는데 저는 좀 숙소가 넓어진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렇죠.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뭐 애원 놈 같은 거 키울 생각이세요? 저희 강아지는 키우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너무 스케줄 때문에 바빠가지고 다들 집에 가 있습니다. 요즘 커뮤니티에서 약간 많은 사람들이 뭐 프랑스연수의 랭겜의 양이 판수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출연적인 뭐 그런 연관성이 있는지? 네. 솔로랭크 판수랑 대회 성적은 저는 크게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하냐가 아니라 그냥 같은 판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둘 다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방송이나 해외 스케줄이나 그런 건 많이 있는 있어서 뭐 그런 건 걱정이더라고요. 네. 혹시 원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은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에 좀 상대가 강팀이거나 아니면 좀 만약에 실력이 동등한다고 치면 영향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염색할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아직은 염색은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어떤 색을 좋아하세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어떤 색 좋아하세요? 이번 세부 시즌에서 뭐 SKD 팀이 포함하고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잘하고 제일 뭐 의외로는 선수 있는지 음 이번 시즌은 저는 튼튼하게 잘하는 선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되게 많은 선수들이 발전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많은 팀들이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서 이번 시즌에서 KT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KT나 삼성도 언제나 잘하는 것 같아요. 담산대 KT KT일거에요? 지난 1라운드에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2대0으로 승리한 게 다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4연패 동안 약간 팬분들이 되게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팬분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이요? 음 네. 저희 4연패 동안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점점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우트한테 할게요. 중국은 어떠니? 이런 질문을 하고 싶네요. 베이커 선수가 저한테 중국 생활은 어떠냐고 모르셨는데 대답은 대답은 이제 처음에는 먹을 거나 생활하는 거나 되게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지금은 어느 정도 괜찮아졌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이다 보니까 해당하는 곳과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저 질문은 이제 SKT T1의 코치님 꼬마 코치님이고 어 질문할 거는 저는 요새 아 잠깐만 아 질문 내용은 제가 SKT에 있을 때 이제 저한테 항상 아는 여자분 없냐고 항상 물어보셔가지고 소개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지금 지금은 목표가 누구인지 그리고 잘 돼가고 있는지 물어보죠.